비호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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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왕 왕 왕 왕 벌밖의 백성들은 들으라 짐이 오늘부로 비호왕 중에 비호왕이 되었음 선포왕 선포왕 안녕하시오 운하이요. 내 오늘 그대들이 궁금해하는 특별한 뷰티팁을 풀어줄 터이니 꿀팁을 들을 자는 이리 가까이입니다. 모공까지 샅샅이 보이겠소 보통 사람들이 거의 다 속살이 하얗잖아요. 속살에 맞춰서 메이크업을 하게 되면 얼굴이 진짜 하얗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메이크업 선생님께서. 아마 다 똑같을 거예요. 사람들 다 똑같을 건데 메이크업 쌤이 메이크업을 잘해주셔서 더 그렇게 보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태닝은 생각해본 적은 있는데 제가 이제 운동을 좋아해서 운동을 많이 하는데 이 쉐입이 좀 더 선명하게 나왔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어서 태닝을 한 번쯤에 해볼까 라는 생각도 했는데 좀 유지해보자 이런 생각입니다. 비비크림이랑 립 정도는 바를 수 있습니다. 그 정도는 바를 수 있어요. 눈썹 종려? 눈썹 종려 안 해봤어요. 눈썹 종려 안 해봤어요. 그냥 로션만 그냥 로션만 바르고 다니는데 여름에 러닝할 때는 너무 뜨거울 땐 가끔씩 선크림만 바르고 나갑니다. 거의 안 발라요. 그냥 로션만 발라서 제가 아토피가 있어서 피부가 되게 예민해요. 최대한 보습만 자주 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토마토가 아니면 빨강인데 토마토도 빨강이긴 하지. 신선했던 거는 배드 아이디어 때인데 제가 하고 싶었던 스타일링이었거든요. 한복을 이용한 저는 크롭. 저 색을 처음 해봤는데 태어나서 빨간색을 처음 해봤는데 생각보다 괜찮았던 것 같아요. 저는 되게 안 어울릴 줄 알았거든요. 예상보다 더 괜찮았어서 무대에서 특히 좀 곡 분위기와 맞았어서 개인적으로 마음에 듭니다. 제가 이제 막상 입어보니까 신경쓰기 진짜 한두 가지가 아니더라고요. 드라이나 산옥하면은 전후 가수분들이 계시잖아요. 하아 제가 민망했어요. 항상 인사할 때 안녕하세요. 항상 인사할 때 안녕하세요. 배알이 꼬린다고요? 배알이 꼬린다고요? 앞이가 차갑지 않았냐고요? 아니 근데 저기 복대 같은 걸 찾아서 괜찮았어요. 저 때 그리고 좀 추워질 때였지. 어...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했던 건 흰색이었어요. 탈색. 완전 흰색으로 백... 빨? 저는 연습 다 끝나고 씻고 나왔을 때 가장 붓기가 많이 빠진 제가 평소에도 잘 붓는데 어쨌든 땀을 흘리면 염분도 나오고 수분도 빠지고 하면서 좀 붓기가 쫙 빠지는 어떻게 보면 질실대로 지쳐있을 때 초췌할 때 아이러니하게 그때가 가장 좀 예쁩니다. 사실 예전에는 저는 이게 다 묻혀서 이렇게 지우는 게 너무 번거로운 거예요. 그래서 그냥 손에 땅만 묻혔었거든요. 리무버도 그냥 손에 이렇게 발랐어요. 이렇게 하고 요즘에는 솜 솜 보통 네 장을 써요. 두 장 두 장 두고 네 장 또 해서 두고 솜으로 한 번 씹니다. 어렸을 때는 피부가 안 좋았는데 좋을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이제 아토피가 있다 했잖아요. 잘 때 막 긁고 하니까 그래서 어머니께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주셨기 때문에 꾸준히 그랬었어서 그 효과가 지금까지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토너의 역할이 뭐죠? 피부를 깨끗하게 제이준 파밍 프레시 토너 프레시하다고 합니다. 한번 프레시하는지 써보겠습니다. 프레시 안 하면 안 되니까요. 자 오 일단 냄새는 냄새는 프레시예요. 약간 좀 끈끈한 그런 약간은 그게 있네요. 오 이렇게 발라볼게요. 약간 소나무 냄새가 납니다. 약간의 끈끈함이 있는데 안 좋은 느낌은 아니에요. 이 정도면 이제 좀 순하고 자연 친환경적인가? 친환경적인가? 성분에 좀 성분이 안 적혀있네. 괜찮은 것 같아요. 프레시하다고 써있으니까 프레시하다고 써있으니까 카밍 프레시 포어 세럼 오 이건 좀 묽어요. 약간 수분크림 같은 느낌이 있네요. 수분이 굉장히 많이 함유되어 있는 것 같아요. 아 근데 좀 뭔가 진정된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좀 시원한데요? 네 알로에 같이 좀 시원한 그게 있네요. 알로에가 들어갔나요?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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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뜬 고민을 잠재우는 매끈 광채. 피지와 각질을 제거하는데 이 패드를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써봤는데요. 잘 안 열려요. 이게. 우리 새 거는 이렇게 잘 안 열려요. 이게 한번 해볼게요. 진정이 되나. 진정되면 좀 놔둬야 되잖아요. 근데 굉장히 시원합니다. 그런가 보네. 마하 바하 바하. 수분이 이렇게 많아요. 봐봐요. 한 장인데 이렇게 많다니. 한 세 네 장은 겹친 것 같구만. 겹친 것 같구만. 오늘 이거 딱 하고 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 진짜 이거 봐. 한가득이네 한가득. 달팽이 같아. 오늘 알게 됐으니까 추천해야죠. 사실 저는 동생이 그렇게 많은 관심을 갖고 있지 않아서 연락 올 때 하고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지만 자기가 알아서 해야지. 걔도 이제 성인인데 너무 그런 식단이나 다이어트 그런 일을 좀 고민이 많더라고요. 그거는 제가 뭐 어떻게 얘기해줄 수가 없어요. 덜 먹고 운동하고 먹는 만큼 운동을 해야 되는데 맨날 전화해서 고기 먹고 싶다고 그러고 고기 보내달라고 그러고 전 보내주죠. 전화해서 고기 보내주었습니다. 해달라면 해줍죠. 자기가 알아서 해야지. 걔도 이제 성인인데 글쎄요. 뼈대가 좋다. 막 크다. 이렇게 말씀해주시는데 사실 제가 그렇게 뼈대가 크진 않거든요. 옛날에 연습생 때 영상 보면 그렇게 막 크진 않았었어요. 뭐 타고난 것도 약간 있겠지만은 저희 아버지가 그래도 체격이 좋으시거든요. 저보다 키가 크세요 아버지가. 근데 그래도 피땀 흘려오든 근육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이진 않는데 이 안에 다 있습니다. 사실 이 스포츠를 배울 생각은 있어요. 활동을 쉬었을 때가 있는데 그때 제가 복싱을 잠깐 배웠었거든요. 근데 너무 재밌었어요. 근데 너무 힘든 거예요. 유산소 줌이 최고인 것 같아요. 무대 하는 것보다 힘든 건 처음이었어요. 체력하면 자신이 있었는데 복싱 앞에서 보내졌습니다. 시간 나면 다시 배우러 가고 싶어요. 복싱. 너무 재밌었어요. 뭐 할까요? 최애 식단은 아무래도 소고기죠. 소고기. 최고의 단백질이자 맛있는 차돌박이 짬뽕. 차돌짬뽕. 먹긴 먹어야 되는데 아 뭘 먹지? 소초 먹겠습니다. 소초. 소고기 초밥. 아 로하 오늘 인터뷰 어땠어? 나 아는 대로 한 번 열심히 해봤어. 괜찮았어. 인터뷰 영상도 재밌게 봐주었으면 좋겠고 화보도 재밌게 봐주고 잘 봐주길 바라. 재밌게 보셨다면 퍼스트룩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꾸욱 어디일까 꾸욱 그럼 이만 들어가보겠어요. 빠이 빠로와 죄송합니다. 까리까리 지금은 좀 무뎌졌어요. 전에는 제가 먼저 냄새 맡고 어? 무슨 냄새난다. 이러고 한 2초 뒤에 재고 어? 진짜네? 어? 산화? 향수를 너무 많이 뿌려요. 거의 들이 붙듯이 머리 아파요. 약간 비누 뭉친 것 같은 냄새? 그런 냄새. 저는 약간 저도 약간 도브 비누 같은 냄새 좋아하긴 하는데 근데 지금 오늘 안 뿌렸는데 지금 쓰고 있는 향수 냄새 좋아요. 냄새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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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